저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딱 1층에 이렇게 고기 많이 있고요. 소분해놔서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이 많은 고기들이 일주일이면 소진된다고 하는데 고지혈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기를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고지혈증 진단받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건 인스턴트 그리고 밀가루 음식 그리고 저는 가공육 같은 거를 우선 안 먹었고요. 그러고 나서 채식 위주로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소화 비양이 계속 반성적으로 생기고 무엇보다도 채식 위주의 식단이 가장 큰 약점이 있어서 저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중단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에 약점이 있다? 비타민과 식이소묘가 풍부한 채식 위주의 식단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데 한때 채식주의자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육식 섭취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송경환 전문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채식만 위주로 하다 보면 무엇보다 칼로리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2번이나 철근,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비타민 B12번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만드는 소스인데요. 비타민 B12번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축성 위험이나 악성 빈혈 그리고 손발 저림이나 체력 저하나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류를 섭취하는 게 낙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채식주의 식생활을 유지해도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데 채식을 하더라도 간과 세포에서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혈액 속 지질 농도를 높여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육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며 혈압과 고지혈증 수치도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성경환 전문의 노트북화 우왕 1 3 3 6 5 7 6 7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